안녕하십니까? 초서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강풍이 오늘 같은 날은 강풍이 상당히 심하게 불었습니다. 특히 환절기잖아요. 이런 날 어정쩡하게 이렇게 나가면 아무리 마스크를 쓰더라도 감기 걸릴 때 아끼죠. 오늘 이렇게 강풍이 부는 날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간병인 옆에 부축을 받으면서 가시다가 이 발 힘이 없으시니까 그냥 꼬꾸라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멀리서 봤고 그 간병인은요. 제가 볼 때는 그분도 간병을 받아야 될 나이 연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못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얼른 후다닥 뛰어가서 일으키는데도 무게감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혀드리고 왜 나오셨어요. 할머니 이런 날 나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간병인이 내가 나가자고 했다. 운동하는 셈 치고 그런데 이런 날 왜 운동을 합니까. 그 간병인이 이제 답답하니까 할머니 모시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혼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병인 기분에 맞춰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얼른 들더라고요. 이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에 가면요. 지금 요양원에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바이러스 감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환자들도 고령의 사람들인데 그런 노인들이 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치료해 줄 사람도 병원 관계자, 의사, 간호사도 같이 걸려버렸기 때문에 이 길을 폐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병원 자체를. 그러면 그 노령의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치료를 못 받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서러운 거죠. 그러니까 요양원에 간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려장이죠. 좋은 말로 해서 요양병원이지만은 치매에 걸리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효심 있는 자식도 보내드리고 와가지고 그날 펑펑 울어요. 노인분들이요. 돈이 있는 자산가도 절대 이렇게 현금이 많이 있어도 자식한테 안 준대요. 어느 자식분이 오셔가지고 자제분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돈이 있는데 그걸 안 내놓는다. 통장을 안 보여준다.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상속세 걱정을 하니까요. 상속세가 그러니까 국가가 뺏어갈 건데 아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안 주면은 현금으로 이렇게 예금으로 있는 거는 국가가 절반 이상 딱딱 절반 가지고 가지는 국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100% 가지고 가니까 노출이 되니까. 조사할 것도 없죠. 그런데 노인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돈을 다 줘버리면 저것들이 나를 요양원에다 보낸다.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뭐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심정을 이해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잠을 못 잔 사람한테는 이 밤이 그렇게 길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잃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생존하는 게 그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개고다. 모든 게 고통 아닌 게 없다라는 걸 너무 실감하는 거죠. 우리가 만년을 가만 갈수록 더 크게 현실이 되는 거죠. 젊어서는 아직 그걸 느낌을 모르니까 그러지만 어차피 나이 먹으면은 현실로 내몰려진다. 그러면 10년 동안 이렇게 병수바라 하면은 어느 자식이 효자가 있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10년 이상의 병치료를 하고 죽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지만 그걸 호상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아무리 돈 많고 직급이 높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어도 건강을 잃으면 자식 입장에서는 버거운 존재가 된다 이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는. 자식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모아놓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쌓아놓은 내가 범해놓은 흔적은 고스란히 저성으로 내가 다 가지고 가야 되고 나머지 있는 재산 가지고는 자식들끼리 서로 싸운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때 가서 이게 인생이 이게 뭣고 하면 늦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모와 이 부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은 이게 부처님 말씀으로는 이런 그물이 이렇게 이렇게 치밀하게 짜여 있대요. 막 치밀하게 이 그물이. 이 그물이 어떤 그물이냐 하면 전생의 그물이에요. 전생의 인연의 그물이다. 연기법에 의한 인연의 그물이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인연이 돼 가지고 이렇게 금생에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어떤 인연 없이 금생에 또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이런 게 없다. 그게 연기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생에서 이렇게 강한 그런데 서로가 강한 인연들이 있어요. 강한 인연들이 꼭 금생에 만난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런 가능성이 큰 게 이제 부부관계가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주로 강한 인연들이 서로 탁 끌린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입장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 이런 절에서 이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동안의 과정에 제 의식의 흐름이 좀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도중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구나. 자식이 자기 기운을 따라서 가는구나. 사람이 죽으면 기억이 없어지고 엄력만 나면 돼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하는 그런 잠재의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자칫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하고 딱 매치되는 걸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강한 인연들이 끌리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그 강한 인연이 뭐냐. 원수일 가능성이 크대요. 원수일 가능성.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절대 연이 없으면 연이 없는 사람이 부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없고 그리고 부자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빚이 없으면 찾아올 일이 없대요. 자식이 그러니까 옛말에도 채권자 채무자 관계라고 하잖아요. 빚밭으로 왔다. 빚밭으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평생 봉양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등법원장 하시다가 나오신 분이 하는 말이 대학교만 다 가르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또 직장을 골라줘야 되지 또 결혼도 시켜줘야지 결혼시켜주면 출가시켜버리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 손주 키워줘야지 봐줘야지 한압도라는 것이죠. 한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는 용도 패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동안 받은 은혜를 이렇게 자식이 갚아줘야 되는데 안 갚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실제로 가버린대요. 어디 제주도에다가 관광하러 간다고 하면서 거기다 버려버린다든지 어디 요양병원에다 넣어놓고 이제 돈 주고 이민 가본다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자식이 이런 교수고 박사고 다 그렇게 곱게 키워놨는데도 배운 자식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가 어느 요양병원 우리나라에서 굴제 요양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식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출산하다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가 어머니가. 도대체 이런 인연은 뭐냐. 그리고 자식이 출산하다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하다가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병으로 이렇게 빨리 죽어버리면 아니 부모보다 먼저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그 피 눈물이 안 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부모가 또 자식을 낳아도 워낙 살기 힘드니까 버려요. 그냥 버린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 길가에다 버려버리고 거기다 놔두고 유기를 해버리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그 인연의 이 자식은 무슨 인연으로 이런 일을 당하냐.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빨리 죽어야 되느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왜 채권자가 먼저 죽고 왜 채권자가 버림을 받느냐 채무자한테.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부모가 그렇게 늙은 막에 자식 하나 낳아가지고 애지중지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성 염라대왕한테 가가지고 사정하면서 빌었대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고 제발 좀 돌려달라.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그러면 데리고 가시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자식 보고 가자. 염라대왕이 허가했다. 얼른 가자. 이승으로 내려가자. 그러니까 그 자식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승에 있을 때나 부모 자식의 관계였지. 지금은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예요. 그냥 하나의 서로가 인연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자식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버리는 왜 어떤 인연으로 버렸느냐. 실제로 이게 부처님이 길을 가다가 길에 이렇게 아기가 버려져 있는 거를 데리고 와가지고 키웠대요. 키워가지고 나중에 출가를 시켜가지고 스님을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이 생모를 보고 싶다 해가지고 생모를 찾아서 갔다고 그래요. 갔는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버렸잖아요. 버린 애가 이렇게 스님이 돼가지고 오니까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미안한 마음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그랬대요. 어머님, 어머님은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제 의식까지 마시라. 나를 이렇게 터나게 해줬다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 몸을 받아야만이 유일하게 이거를 공부를 할 수 있고 유인의 끈을 풀 수 있는,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내가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인간몸 받게끔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어머니는 부모는 복전이고 자식은 복의 씨앗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전을 빌려줬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 제가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저희가 은혜를 갖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님, 어머님도 꼭 이렇게 깨달은 며칠을 길을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 자식의 관계도 속 썩이잖아요. 속 썩이는 자식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 키우느라고 너 때문에 내가 할 일도 못해가지고 내가 시간 다 버리고 내 원수 같은 자식이 말이야. 원수 같은 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악연이, 원한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전생부터 원한을 악연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금성에도 악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일만 하면 그냥 막 이렇게 인상 찌푸어지고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치고 충돌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원한이 쌓여가지고 또 다음 생에도 어떻게 또 같이 붙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금성에 있을 때는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내가 원한을 적서 너가 왔다 하면서 내가 그러면은 원한을 녹여야 되겠구나. 원한을 녹여야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래서 너를 사랑으로 하고 그러더라도 사랑을 해야 되고 은혜로운 내가 너가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줬구나 하면서 고맙다.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고맙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이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부모라는 게 자식이 요즘은 결혼 안 하려고 하지만 참 괴로운 그것도 외롭고 척척한 시간을 보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20대, 30대, 40대가 금방 갑니다. 혼자 살면요. 그 3, 40대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인데 애들 이렇게 재롱 피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울한 것도 잊어먹고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생을 이렇게 살게끔 외롭고 적적하지 않게끔 살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구나 자식이. 그러니까 복의 씨앗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았다. 너희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들 키우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됐다. 내가 많은 걸 공부하게 됐다. 많은 공부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나는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연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흩어지는 거죠. 부모 자식의 관계가 이제 금생으로는. 다음에 이제 어떤 원안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원안을 갚으려고 이렇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안을 원안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 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자식을 악으로부터 포호해야 한다. 그리고 둘째 자식에게 선이 굳건하게 서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식에게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넷째 어울리는 짝을 찾아준다. 다섯째 적당한 때에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자녀에게 다섯 가지를 해줘야 되는 항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벌어서 그 애한테 뭐를 이렇게 애지 둥지 키워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입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치관을 제대로 심으라 이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선을 행하고 악을 하지 마라. 행하지 마라. 이런 거를 자식 키울 때부터 부모가 스승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쪽 국세청 세무공무원들 사이에 항상 이렇게 통용되는 말이 부모가 돈을 허접하게 벌고 부모가 허접하게 흉측하게 생활을 했다 하면 그 부모가 했던 허접하고 흉측했던 그 방법을 자식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써먹냐면요 자기 부모한테 써먹는대요. 왜? 보고 배웠으니까 그걸 제일 먼저 써먹을 때가 부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방귀하고 버리고 거기다 유괴하고 자기들은 가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은다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게 뭐겠어요. 내 행복을 위한 것이고 가정의 행복인데 서로가 오선도선 단란하게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고 깔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는 그런 화목한 분위기인데 기운인데 그거를 모다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왜냐하면 돈 버는 것도 행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행이 되면 안 되죠. 돈이 원수가 돼 버리고 돈이 버림받게끔 만들어버리고 돈이 자식을 그렇게 버리게끔 하고 아버지 빨리 죽어라 라고 이렇게 기다리는 불효자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상 치르는 과정에서 자식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큰소리 고함 치면서 이런 게 다 자기가 이제 잡자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은 그 부모를 그대로 선택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왼수라 해도 내가 그만한 그 업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기운이 좋고 내가 뭔가 선한 인연을 가지면 그 인연 따라서 자식이 나를 선택할 것이고 내가 뭔가가 악업이 있고 업이 두터운 사람이 없고 업이 두터운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더라 저는 그렇게 보이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저는 제가 제 자신이 항상 원하는 녹이고 원해는 늘려간다. 그 말에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냉정하고 냉소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사랑을 하고 뭐든지 그거지 않습니까?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의 바탕은 사랑이다. 그래서 다성인들의 사랑, 자비 이런 거를 말씀하셨다. 그것이 결국은 내 업을 소멸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참회를 할 수 있다. 참회가 돼야만의 업이 그렇게 그나마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 업이 소멸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래요. 피하는 개념이 아니고 달게 받는 개념인데 100근의 내가 업력이 있어가지고 100근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참회를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20근의 정도 고통밖에 안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감당이 된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공부라는 거 깨달음의 지혜라는 게 그래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도 좋고 결국은 다음 생을 위해서도 좋고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위해서도 꼭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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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